유튜브 된다 그치? Crisis 당연히 로마 언니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는? 네 깻잎이 이게 맞게 맞다. 40%씩 세이하니까 세이매자 맞으면 세이매자가 괜찮은 것 같은데 세이하니까 약간 볼이 벌어지잖아. 그런가? 매장 아무도 없어. 여자 신발도 진짜 세이매니에요. 대부분 40%를 60%까지 그냥 단화같이 해서 딱 NCC하고 딱 맞는 그냥 청바지 밑에 대기보도 있어요. 오래 신었습니다. 오래 신었다. 오래 신었습니다. 보내줄 때가 된 것 같네. 오케이. 비냈. 대외로. 네, 네, 네. 왁! 정글이네. 패키아 아! 빠! 또! 빠! 빠. 쓰. 여보 보았다? 응 타이밍 자, 빡고 열어보자 로이야 빡고 그리고 자, 오늘의 엄마가 이거 왜 샀냐면 아론이 보던 휴대폰 다 깨지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테이프까지 이렇게 붙여줬잖아 왜? 근데 도저히 이제 소리도 고장난 거야 아? 소리가 막 커졌지? 어 그래서 엄마가 아론이 보라고 샀는데 로이 거는 뭐야? 로이 거는 아이패드지? 응 사과 공장에서 나온 아이패드인데 좋은 건 뭔 필요 있겠나 싶은 거지 엄마 생각에는 응 그래서 그냥 뭐 엄마 저 되게 저렴하게 샀어 쿠폰까지 받아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뜯어볼까? 근데 로이는 새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새 거 아론이 주라고 했잖아 어 로이가 하고 싶어? 네 로이 어제까지는 새 거 로이 필요 없다고 아론이 주라고 했잖아 네 로이가 하고 싶어? 네 엄마도 없는 건데 패드 네 엄마도 혹시나 뭐 좀 볼까 싶어가지고 요즘 펜트하우스가 한다던데 엄마도 볼까 싶어서 10인치 10인치로 되게 가볍고 나쁘지 않는 거 같아 케이스는 엄마가 케이스도 샀는데 케이스는 내일 온대 10인치 자 그리고 또 뭐 충전기 있겠지? 충전기 같은 거 들었겠지? 뭐 설명서 하고 어 충전기 안드로이드 엄마 한번도 안 써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안드로이드 엄마 한번도 안 써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똑같이 하면 되나? 응 원과 새 거는 좋아 잉글리시 한국어가 과연 될까? 한국어가 과연 있을까? 한국어 한국어 오 뭐 이상한 이런 글씨도 있긴 있는데 오 있다 한국어 한국어 있다 한국어 크크크크크크크 왓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뭐 더 나 이런 이런 설정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설정하면 뭐가 달라지는 걸 그래요 대한민국이라고 설정해야겠지 와이파이 우리집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더라 이건데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지? 와이파이 비밀번호 생각보다 가볍고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쓰는 거야 유튜브만 보면 되니까 뭐 유튜브만 되면 되겠지 뭐 검색해봐야 되겠어 응 로마언니부터 봐야지 당연히 로마언니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유튜브는 네 잘 된다 그치? 어 화질도 나쁘지 않고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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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어때? 좋아? 좋아? 응 새거 필요없다고 했잖아 근데 로이야 새거 아론이 주라고 하더니 로이 갈거야? 길이.. 안개가 껴가지고 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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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은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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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